다음 홍수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나비효과에서 주연 역할을 맡은 배우 홍수아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열정을 다해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캐릭터를 맡고 계신데요 이런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민했던 부분이라던가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아씨 일단 저는 나비효과라는 밴드의 메인보컬인데 제가 가창력이 풍부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 나름대로의 음색으로 맑고 청한 그런 느낌의 보컬이 되자 해서 주연에게 몰입을 했던 것 같고 또 주연이와 혜연이 쌍둥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캐릭터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영화는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하는 내내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저도 촬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윤석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